운영전이니까 아무래도 운영이가 주인공이겠네요. 자 갑시다. 이 작품은 궁녀들의 구속적인 궁중생활에 대한 번민과 궁녀의 신분적 해방을 주제로 한 조선시대 비극소설이다. 잠깐. 그러니까 주인공의 신분이 궁녀군요. 안평대군의 사궁인 수성궁을 배경으로 아 안평대군은 내가 아는데. 요거는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인물이죠. 궁녀 운영과 궁밖의 사람인 김진사가 인간본능의 자연스러운 사랑을 추구하지만 봉건적 제도의 벽에 부딪혀 둘 다 자살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우리가 흔히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전소설의 특징은 뭐다? 행복한 결말. 그런데 이 작품은 보니까 비극소설이다. 그 다음에 둘 다 자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행복한 결말에 해당하지는 않겠네요. 이 운영전이라고 하는 소설은요. 수성궁 몽유록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두 개예요. 수성궁은 여기 있는 안평대군의 사궁인 수성궁이니까 공간적 배경을 드러낸 말일 것이고 몽유록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몽유록계 소설이구나. 꿈을 모티프로 왔다리 갔다리. 외화와 내화가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몽유록계 소설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몽짜리 소설 몽짜리 소설과 몽유록계 소설에 대해서 따로 강의를 녹음하도록 할게요. 녹음을 해서 이쪽 파트에다가 지금은 내가 안 만들어놨으니까 나중에 이쪽 파트 맨 뒤에 영상 끝에쯤 해가지고 이쪽 파트에다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할게요. 뭐 오래 걸리지는... 글쎄 모르겠다. 다른 작품들이 계속 밀려있어가지고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성궁 몽유록이라고도 불리는 이 소설은 조선시대의 고전 소설 중에서 결말을 비극적으로 맺고 있는 유일한 소설이기도 하며 몽유록 형식의 액자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게요. 전체 줄거리는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5단 구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발단. 선비 유영이 유영이란 인물을 살짝 체크하겠네요. 안평대군의 짐터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잠이 들어서 꿈을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입몽이라고 합니다. 운영과 거기서 김진사를 만나 어디서 꿈속에서 만나 그들로부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이 유영은 김진사와 운영에게서 사랑 이야기를 듣는 관찰자가 되는 거죠. 자 안평대군의 궁녀인 운영과 시객이었던 김진사가 우연히 만나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편지로 연정을 나누고 밤마다 궁에서 만납니다. 문제는 궁녀는 그 궁의 주인의 여자죠. 쉽게 얘기해서 사사로의 사랑을 나눈다든가 그럴 수 있는 신분이 아닌 거예요. 신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운영은 자신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자신의 처지를 뛰어넘은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위기 운영과 김진사는 더 이상 궁에서 만날 수 없게 되자 함께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절정 그 부분에서 안평대군이 운영과 김진사의 사이를 알게 되어 궁녀들을 문척하자 운영이 자결을 하고 김진사도 따라 죽습니다. 결말 유영이 졸다가 깨어보니 운영과 김진사의 일을 기록한 책이 남아있대요. 자 꿈속에서 인물이 만들었던 책이 실제로 남아있다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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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황당하죠.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정리를 해볼까요? 한번 정리해봅시다. 일단 고전소설이고요. 애정소설이고요. 액자소설이다. 외화와 내화가로 이루어져 있다. 몽이롭게 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요. 아무래도 외화와 내화가 달라요. 외화 바깥 이야기는요. 조선선조때입니다. 내화는 안평대군 나오죠. 안평대군 나오니까 세종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적 배경은 한양 수성궁이고요. 요거 특징입니다. 요거는 별표 빵 쳐야 되는데 뭐냐면 특이하게 이 작품은 되게 현대적이에요. 어떤 점에서? 구성의 측면에서요. 일단은 액자형 구성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재밌지만 서술자의 위치가 달라요. 즉 시점이 다릅니다. 외화는 3인칭 전지역 작가 시점이에요. 내화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술자가 김진사였다가 운영이었다가 운영이었다가 김진사였다가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또 하나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비극적인 사랑을 주제로 다고루고 있다는데 이 비극적인 사랑이라는 부분도 아까 얘기했죠. 고전소설의 기본적인 특징이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라면 이 작품은 비극적 결말을 둠으로써 다른 작품들과 다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말구조를 볼게요. 이 작품 운영전은 행복한 결말이라는 조선시대의 보편적 결말구조와는 달리기 유일하게 비극적 결말구조를 등이고 있다. 이것은 운영이라고 하는 궁녀와 김진사라고 하는 일반 선비가 사랑을 나누는 얘기에요. 사랑을 나누는 얘기인데 사랑을 나누면 나눌 수 있는 거지. 그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소설 외적인 조선시대라고 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조선시대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범과 관습이 이러한 어떤 자유연애를 용납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죽음을 통해서밖에 형상화할 수밖에 없었다. 발음이 막 그런데 죽음으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안 그러면 이게 작품이 안 나와. 이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사회적 관습과 규범으로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모순적인지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면서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꿈을 매개로 한 액자형 구성이다. 운영전에 액자형 구성 내지는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액자형 구성이면서 몽이롭게 소설이니까 외화는 당연히 현실입니다. 꿈을 꾸기 전 상태예요. 전 상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안평대군이 예전에 살던 그 다음에 지금은 죽고 난 그래서 완전히 퇴락한 수성궁을 공간적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또 다른 이름이 수성궁 몽유록이 되겠습니다. 유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영이라는 인물이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고 1차 가서 호프집 가서 맥주 먹고 2차 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3차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골뱅이 뜯어먹고 그러고 난다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늦어도 너무 늦어서 새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버스도 끊기고 지하철도 끊기고 애매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 자야겠어. 어디서 잘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길가에 있는 신문지 몇 장 주사 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수성궁으로 가요. 수성궁 가서 깔고 그 다음에 잠깐 붙입니다. 무엇을? 잠을 붙이죠. 그래서 잠에 들어요. 이런 잠에 드는 걸 잇몽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내화로 들어가죠. 자, 내화에서 유영은 잠잔 상태잖아요. 김진사와 운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꿈속에서 만납니다. 오케이? 자, 이때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자, 누가? 자, 유영이가 만난 김진사와 운영. 운영과 김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 자신들의 이야기. 운영이가 자신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김진사가 이야기하고 둘이서 자기네들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유영에게. 그러니까 유영은 뭐예요? 청자가 되면서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아니야. 이 운영과 김진사의 심리, 유영의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맞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결국은 이런 외화가 있다면 외화 안에 그 다음에 유영과 김진사가 있는 대화를 나누는 내화가 있고 그 내화 안에 다시 운영의 이야기와 김진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병렬적으로 내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영과 김진사와 운영이가 얘기하다가 다시 운영의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김진사와 유영과 운영에 대한 얘기했다가 이름도 비슷해? 그 다음에 김진사의 이야기로 넘어갔다. 이 다음에 다시 나왔다. 이 얘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볼라닥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액자형 구성이긴 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구조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읽다 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어그러지거나 아니면 어색하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기가 막히게 잘 쓴 소설이라는 거지요. 결론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다시 이제 내화로 들어가야죠. 내화로 들어갑니다. 이 내화2는 김진사와 운영의 이야기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됩니다. 왜? 자기 얘기를 하잖아. 운영은 운영이대로 자기 얘기를 하고 김진사는 김진사대로 자기 얘기를 하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하지만 서술자의 위치는 바뀐다고 봐야지요.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야기를 봅시다. 이야기는 일단 김진사는 안평대군은 안평대군이 총애하는 선비예요. 그 다음에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총애를 받았고 해야 되는 얘기를 쭉 해요. 운영은 안평대군의 국녀예요. 국녀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신분적 제약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국녀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를 쭉 얘기해요. 그러다가 안평대군이 딱 나오죠. 안평대군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역사적 인물이고 전근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위선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이 운영과 김진사가 만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둘을 사랑에 빠져요. 헐 결국은 운영이 문제네요. 그죠? 국녀잖아요. 그런데 이 둘은 본성에 충실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고 안평대군은 결국은 뭡니까? 전근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본성을 억압하는 인물인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을 하겠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제도라고 하는 것 본성이라고 하는 것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 갈등을 하다가 운영과 김진사가 자살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비극적 결말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이야기하는 얘네들은 죽은 애들이죠.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이게 이제는 다음 사건이 될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작품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겠네요. 자, 운영이 죽는 것은 이성에 대한 순수한 애정마저 감추어야 하는 유교사회의 부조리와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국녀의 억압적 삶 내지는 국녀의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으로 의미한다. 따라서 운영의 죽음은 뭐다? 진정한 자아 추구와 인간성 해방의 추구라는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강몽에 잠에서 깨요. 잠에서 깨면 이제 현실로 나오겠죠. 현실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자로 끝이죠. 자, 요거는요. 본문 부분을 잠깐 볼게요. 유형도 취하여 잠깐 누웠다가 산새 소리에 깨어났다.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청망한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이 남아있었다. 꿈에서 김생이 기록한 것 김진사가 기록한 게 지금 현실에 남아있다는 건 비현실적인 요소죠. 유형은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 신책을 거주어 가지고 돌아왔다. 장 속에 감추어 주고 때때로 내어보고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전폐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김생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김생이 기록한 책을 얘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감추어 주고 있었어요. 왜 감추어 주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후에 명산을 두루 찾아다니러니 그 마침발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이건 어떤 설화적 결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돼요. 김생이 기록한 책자를 왜 유형은 숨겨놓고 있었을까? 라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결말 앞부분에서 김진사는요. 자신의 책을 거주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의 사랑이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면 이 또한 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진사, 즉 김생은 자기가 기록한 책이 세상에 퍼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유형은 감추어 줍니다. 왜? 그것은 이 금기 어차피 보면 국녀의 어떤 자유로운 생활 자유연애 이런 것들은 당시에 이렇게 알려질 수 없는 내용이다. 당시 사회가 이런 부분은 용납하지 않는 매우 베리베리맨이 맞지하게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였다. 라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몽유롭게 소설이에요. 근데 이 몽유롭게 소설도 좀 이거는 독특한 몽유롭게 소설이에요. 보통은요. 현실 잇몽 꿈 강몽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실 안에 뭐가 있는 형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액자형 구성이면서 현실과 꿈의 주인공이 같습니다. 즉 꿈꾼 사람이 꿈속에서도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이 작품은 잇몽과 강몽의 형태가 유영이가 술에 취하여 잤다가 깨어나는 형태이고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이 꿈이 다시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구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게 현실이라고 하면 현실에서 다시 이제는 꿈으로 들어가요. 꿈으로 들어가면 현실은 유영이가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운영과 김진사가 뭡니까? 주인공이죠.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는 운영인가 주인공이고요.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는 또 김진사가 주인공이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이 두 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 이런 형태가 돼요. 결국은 현실에서는 유영이 꿈속에서는 운영과 김진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봉건적 애정관을 탈피한 자유연애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 왜 하필이면 운영은 국녀일까 왜 국녀를 주인공으로 삼았을까 그것은 국녀라고 하는 신분이 왕 이외의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것을 어길 때는 참여 죽음에 다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김진사와 사랑을 나누는데 안평대군은 당대사회상을 대변하는 인물로 운영을 징별하려는 반면 다른 국녀들은 운영의 사랑을 공감하며 운영이 김진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운영의 사랑을 지지하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 설정은 작가가 남녀간의 자유로운 사랑 인간의 근본적 욕망을 억압하는 당시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성궁이라고 하는 공간이 갖는 배경의 의미는 무엇이냐 일단 절대 권력이 존재하는 곳이다. 궁녀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중세적 질서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살아야 하는 공간이다. 또한 안평대군과 갈등을 유발하는 공간이다. 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수성궁은 중세 봉건사회의 이념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영전 다른 이름으로 수성궁 몽유록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걸 내신 내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현재는 한번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를 한글로 된 것도 있고요. 한문으로 된 것도 있어요. 한글 소설본도 있고 한문 소설본도 있는데 우리는 편한 것은 한문 아니겠죠. 한글 소설본 이겠죠. 한번 완약된 것을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이거는 지금 드라마로 만들어도 영화로 만들어도 진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청률 빵빵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하여튼 여기까지 우리는 운영전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nd I got this soda remember because I have that money don't show us n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